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20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물구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왕을 이루는 삶으로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본인에게 하시고 아따한 행할 길을 나이에게 가르치면 늘저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하는 성격적인 가치관으로 세대의 선한 노력을, 선한 노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이 발효로 강북의 의미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든든한 이 땅의 구루터길이 되게 하시사 대한민국을 세계에게 우뚝 세우는 다음 세대에게 하옵소서 물제를 만능주의가 된 이 때에 물제의 노예가게 하나님과 멀어지니 세우 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동룰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도덕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이 잿머리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안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에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이 뜨거워져서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회에 곤란한 성문화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골고 골고루는 공결할 수 있는 모덕성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의 전반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기생하고 성리는 아끼는 풍부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